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비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추위에서도 살아남았던 6년근 산양산삼 저기만 올라가면 내꺼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다 왔다고 파종부터 수아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산앤삼 발렌타인데이 주간의 첫 번째 사연은 가장 빡센 1층 노동, 의학노동 사연입니다 정재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산 좋고 물 좋다 고들 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농촌원이라는 뜻이겠죠? 산 좋고 물 좋으면 물 좋다가 그 물이야? 혹시 강남에? 그런 거예요? 강남에도 좋은 산은 있거든요 물, 그 물 물 관리할 때 물 그러면 이제 압구정인 거죠 얼마 전 70대 할머니께서 진료를 보러 오셨습니다 압구정에 제일 많은 게 70대 할머니거든요 그날은 마침 환자분들이 많아 어느 정도 기다리신 후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다 끝내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할 때쯤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종일관 좀 우물쭈물 말씀하시지 쏘아붙이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환자 저기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이게 초면에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문장의 조합 단어의 조합이 나온다는 건 나를 만나던 첫 순간부터 계속 참았다 폭발한 거다 환자라는 표현이에요 저 네? 환자 내가 먼저 왔는데 한참 기다리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진료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좀 기다리시느라 화가 나셨구나 싶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구나 오래 기다리고요 오래 기다리셨죠? 근데 저희는 오시는 대로 접수하시기 때문에 먼저 보고 그런 건 없어요 순서대로 보시는 거예요 환자 아니에요 내가 먼저 왔는데 한참 기다리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진료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우 짜증나 일단 방 안에 들어앉은 의사는 이 바깥에 실수가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보통 와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적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내가 어느째 불리겠거니 해서 중간에 다른 일을 잠깐 보러 다녀올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뭐 잠깐 간단한 물건을 사러 그리고 나서 내 순서쯤 왔겠거니 해서 왔을 때 들어가면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죠 저 이 프로그램 보이시죠? 여기 순서대로 봤어요 마음 푸세요 환자 아니에요 내가 먼저 왔는데 한참 기다리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질려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거기선 이렇게 안 해요 거기 사는 입장에서 자주 당합니다 저는 네 특히나 원장님이 나이 드신 경우에는 친구분들이 오면 아니 딴 얘기를 해주다가 수면제를 처방해준다? 뭐야 그게 세상에 저도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서울에 다 같은 프로그램 쓰는데 이사와서 토스 당하기라도 하셨나 저 아 오해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 점점점 환자 우리 아들이 방송국 다니는데 일하면 안 돼요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케이블 방송국도 방송국이고 우리 회사도 방송사고 요즘 동네 작은 라디오 마을 라디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야 하나 직종을 물어봐야 하나 머리가 아파지면서 그냥 빨리 진료실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나가셔서 처방 좀 받아 가시면 돼요 환자 그러면 안 돼요 자 뭔가 입력된 말을 다시 하는 듯 저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얼마 피곤합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그 물론 뭐 종합병원은 봉지기 대로 힘든 점이 정말 많고 몸이 많이 춥나는데 이 개원의의 피로는 개원하기 전까지는 의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영업자의 스트레스의 강도를 나누자면 어쨌든 항상 아픈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아들이 고3이니까 제가 만약에 현실적인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공부를 잘했어도 의대는 안 보냈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하루 종일 아픈 사람이 와서 징징대고 짜증내는데 여기에 감정노동까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검사는 어떨까 아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웬만하면 다 나쁜 놈들이 오는 거니까 그러다가 나쁜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아는 의학노동자들에게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누가 더 힘들까 예를 들어 뭐 호프집 알바 비슷한 이런 1층 노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접기로 한 게 생각을 접기로 한 게 어 그 진상 부리는 약쟁이를 보고 저방자 저방자 정말 무섭습니다 그 한 번 보고 아 아 이거 진짜 제일 힘들구나 예 지상에서 제일 힘들구나 개원의 제 4위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의사인 건 별로예요 고생하니까 사위면 좋지 왜 참 내 내 딸은 좋겠죠 자주 안 볼 사이라고 여튼 환자분이 나가신 후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XSFM 임직원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방송국 다니시잖아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가 의사 간호사라는 환자들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의사들이 칼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 여기서 칼라란 그 프로토스 용언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정은정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칼라로 연결되어 이게 뭐요 그 신성한 정신체 이거 어떻게 아무튼 저 게임의 세계관이에요 아 제가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경삭 나는 그 화이트 칼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 부모님 보듯이 해달라거나 내적 친밀감을 쌓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이고 농초병원에서 고령의 환자들 그리고 이게 뭔가 개선이 빨리 되지 않는 병이잖아요 평생 끌어안고 있는 고질병이니까 고질병이니까 이거 진짜 힘들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줘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너 혼나볼래 아닌가요? 방송 나가고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싫으면 싹싹 빌라는 말 말이죠 권력질이죠 네 잘 해석하셨습니다 종재우씨 이제는 그런 권력이 없다고 믿고 또 믿고 싶지만 그분 세대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방송국 다니시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날것의 협박을 당하게 될 줄이야 요즘에는 양념을 친다거나 조금 비튼다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었나요?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사연이 소개되면 여러분들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아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도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이것도 펜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니 친구가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지요? 심지어 사연도 소개됐어요 오늘 시골이 많네요 외로운 거예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렴이 대유행입니다 날씨가 이상하게 따뜻해졌지만 다시 추워진다니 모두 몸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씨 고마운데요 제가 우리 10주년 아닙니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광고주 구하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회사를 매겨 살려야 되니까 그중에 막판까지 갔다가 잘 안 된 엎어진 광고주가 하나 있었는데 출판사였어요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가다가 이제 광고를 거절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광고를 거절을 했더니 뭔가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 바닥에서 문장을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 바닥에서 뭐 발을 못 들이게 무슨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포켓몬을 플레이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길 가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면 내가 사냥을 하겠는데 언제 만나지?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출판사가 몇 개나 되죠?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 걸로 아는데 다들 지금 헛헛되는데 그 작은 완장을 저한테 굳이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이채로 왔어요 정재우 씨께 위로가 된다면 그 어떤 완장이어도 완장 들고 와서 완장질 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개원희의 인생이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그건 인생에서 또 다 만나고요 어떤 영역에 있든 그죠 근데 특히나 또 의사 양반들이 이런 경험을 또 자주 아시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권위로 누르고 싶어하는 환자들을 만날 수 있다거나 요즘 우리 딸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오달이라고 그래가지고 합핵 때워주고 그런 단순한 백업업만 하는 거를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약간 읍단위의 아주 오래된 정형외과니까 이 단골 할머니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엄마 진짜 온갖 참견질을 다 안다고 그래서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이제 되게 건성 아 예예예 이렇게 해서 넘겨서 그냥 그 순간을 견디더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환자들이 정말 딱 왔을 때 이런 행동들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이게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진짜 힘든데 다만 그 탈출구가 있어요 한 시간을 환자를 붙들고 있으니까 다루는 법을 파악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원에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어 나 또 자주 오실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또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확 물어보세요 근데 무슨 방송국에 뭐냐고 한번 물어봐주세요 그렇죠 네 혹시 알아요 교차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벼룩시장 말부터 사실 요파씨를 오래 들으셨으면 우리 가까이 있는 거 뭐야 마포 FM 유튜브 아니야 이거 그렇죠 네 어 우리 방송 오래 들으셨으면 오만 가지로 완장질하는 분들 다 사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인다도 있었고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정도 모욕을 주는 환자를 못 만나보셨으면 그건 그것대로 개원이로서 좀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시죠 아이고 이게 저의 의학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심각한 것 같다 그러면서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정말 그렇게 말하면 전원 소견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써주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 나이 되면 관절과 그리고 뭐죠 호흡기와 모든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70 넘으면 써달라고 우기기만 하면 써주긴 하는 걸로 압니다만 아이고 말입니다 자 전원을 고려해보세요 네 정재호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 다수의 팟캐스트 다수의 팟캐스트 다수의 팟캐스트